조선왕조 500년 왕의 이쁨을 받기 위해 원빈은 자진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되는데 아휴 원이야 아휴 원빈 마마는 어쩌자고 농촌 봉사활동을 당하셨습니까 그게 말이오 이 넓은 밭을 언제 다 메고 있는단 말입니까 아휴 이놈의 참새들 정말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아휴 화이 참새들의 차량을 화이 화이 아휴 그래서 새가 도망갑니까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머리를? 자 다 만났어요 여러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휴 김상국 요즘 짐승 소리가 다 나는 것 같습니다 아휴 김상국 이 놈의 새끼가 그냥 가 가 가 직진 직진 임만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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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만 임만 직진 고 스트레이트 밭을 똑대기 갈아야지 지금 자꾸 옆으로 기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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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우측으로 우측으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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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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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너 안 되겠다 잠깐 여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쉬고 있어 어? 누나가 금방 다시 부른다 왜 곰이 옵니까 이거 아 그래 굿 퀘스천 어? 내가 오는 지뢰 말이야 곰을 만났는데 곰이 이제 마늘하고 쑥을 잡숩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근데 곰이 나를 이렇게 치다 보더니 쑥을 탁 건네면서 너도 사람이 되고 싶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어 손을 쑥 내밀고 따구를 딱 때려줬지 그냥 그랬더니 상황 파악을 딱 하고 쟁기를 딱 질머매더니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지 곰이 저만 하는 것 같사옵니다 이놈고 꼼집게 그냥 야야야야 발레복을 입혀서 내가 동충서커스단에 넘겨버릴까보다 그냥 아니 근거롭군 아니 이 넓은 밭을 우리 셋이 다 갈아야 한다옵니까 빨리 움직입시다 자 여성분들은 거머리가 나올지 모르니 다들 조심하십시오 예 거머리입니까 개구리 왕자님을 만났어요 길을 잃었다고요 왕자님 오 울지마 왕자님 울지마요 니가 울면 무지개 연못해 피가 온다 혼자 울지마 개구리 왕자님 길을 잃으셨어요 어떡하지 마마 왕자님 개구리 왕자님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러지 마시옵소서 마마 제발 거가 너 집이다 이제 다신 기 오지 마라 거가 너 집이다 길을 찾았네요 하찮은 민물도 생명은 소중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천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마마가 따르려면 개구리를 닮을 것이옵니다 개념없이 개굴 땐 빰빠빠빠빠빠따 따고를 날려라 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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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어 추석 올 때까지 무조건 밭 가는 거야 올 때까지 투수 할 때까지라도 가는 거야 그냥 그냥 허리라도 한 번이라도 핀면 그냥 불꽃 따고린 한대씩 낯을 거야 inch by sea 이 금도끼가 네 도끼야 돼. 너에게는 이 쑥과 만삼. 이는 양반을 그냥한테 갖다 야 거룩을 입니 거룩을 우물물에 넣어서 시궁창을 만들어버리. 아이고 제가 아래 마을에서 새참을 좀 준비했습니다. 새참을요. 아이고 요거는 김대감이 준 보쌈이고 요거는 최대감이 준 파전이고 그리고 이 막걸리까지 모든 것들을 다 구해왔는데 상했어요. 아이고 요거는 이 논촌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한게요.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. 참 기특합니다. 네 먼 길을 와서 이 모기 좀 타는데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오. 당연하지요. 전학기 드려야죠. 그렇지. 아이고 저렴했겠지. 어머어머. 빰빈! 봉비! 못하는 개냐?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다. gele와! 하나, 둘, 셋. 조용아! 조용아, 이게 뭐지? 안 들린다! 오케이, 가자! 이리 와! 밥 쌓을게, 오늘! 가자! 조용아! 조용아! 조용아, 모시러! 조용아, 모시러! 이... 아, 이거 안 돼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뭐, 무슨 소립니까? 고마워! 아, 어떡해!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! 번연파! 번연파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 아, 어떡해!